YK 건기배 김은지와 강동윤, 강동윤과 김은지가 만났습니다. 18살 차이가 나는 두 기사의 첫 대국입니다. 현재 본선 리그 성적은 강동윤 선수가 5승이고요. 김은지 선수가 5패입니다. 강동윤 선수를 오늘 이기게 되면 단독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판이고요. 과연 김은지 선수가 YK 건기배 첫 승이 언제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 두 기사의 첫 대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K 건기배는 1분 10번이 주어지는 대회예요. 독특한 방식의 대회죠. 김은지 선수가 흙을 잡았고요. 뭐 아주 많이 두죠? 김은지 선수가 5번째 수로 바로 3-3 파는 거. 굉장히 3-3을 좋아하는 기사이고 같이 3-3을 팠고요. 여기서 아주 어려운 대형 정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나와서 끊어서 저는 이거 안 두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근데 두 선수는 뭐 변화가 자신 있는 건지 아주 어려운 정석을 들고 나왔어요. 이 날일자가 어려운 것 중에서도 최고봉입니다. 제일 어려운 변화예요. 난이도 별 5개. 별이 5개. 여러분 제일 어려운 정석. 안 두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정신건강에 좋아요. 근데 이제 김은지 선수는 돕고 두 선수가 변화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기를 끊어놓고 이을 때 여기를 먼저 두는 게 정수고요. 여기를 이렇게 단수치고 막으면 여기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입구자 당하면 이거는 100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두는 거고요. 여기를 이쪽을 받으면 그때는 단수치고 막아서 차이가 크죠. 이거 교환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흙도 여기를 두는 거고 그때 100이 건너붙이는 겁니다. 차단하는 거는 끊어서 안 돼요. 밀어서 약점이 너무 많아서 이 싸움은 크게 안 되고요. 여기서 이걸 먼저 두고 그리고 끊기 전에 여기를 늙고 이게 변화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이미 이 변화 자체가 워낙 프로바동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연구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순이에요. 잘 보세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거 이해 안 돼요. 너무 어려워서 여기까지가 이제 일종의 변화가 일단락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이쪽을 움직이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나와서 끊으면서 아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호구치니까 이걸 잡으면 요 날을 짤 맞아서 이거 흙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붙입니다. 이걸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먹여치고 따내고 단수치고 단수치면 축이기 때문에 이걸 두죠. 그때 여기 미는 거예요. 미는 거. 이게 정확한 수순입니다. 여기를 둬도 여기를 만약에 둬도 먹여치고 단수 쳐서 죽으니까 이쪽을 받아주면 자체로 득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단수를 치니까 갑자기 먹여치고 이렇게 바꿔치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의 블루 스팟이고 여기까지가 정석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기까지가 정석이에요. 이게 왜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냐 이건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단수를 쳤을 때 이걸 나가는 거는 이렇게 교환해놓고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자 끊으면 보세요. 이게 안되죠. 자충이라 그 얘기는 단수를 쳐도 여기를 단수를 쳐도 이걸 따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세 점을 잡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먹여치고 요소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이 단수 교환 때문에 그렇다고 흙이 여기를 이으면 될 것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여기를 하나 젖혀놓으면 이걸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잡으면 역시 자충 때문에 여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끝나는 순간 결국은 이게 외길이에요. 이렇게 되는 수가 이렇게 되는 게 외길인데 이거는 치고 나가서 이 백이 잡히질 않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안 좋습니다. 흙이 곤란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나가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 하나 백이 먼저 끊으면 어떻게 되냐 이때도 똑같지 않나 이렇게 둬서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똑같은데 이렇게 교환을 하면 흙이 젖히는 것이 아니라 느는 게 좋습니다. 늘어서 이쪽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이 백을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또 흙이 할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의 변화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선수가 공부가 잘 돼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변화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의 수순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는 거고 이 귀 쪽은 나중에 흙이 젖힌다던가 귀를 들어가면 폐맛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당장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손을 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바둥은 팽팽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몇 수가 좀 문제였는데 일단 3,3을 뛰어들어갔을 때 1로 막은 방향이 또 문제였어요. 여기는 이쪽을 막고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뭐 걸치든가 해서 이 우변 쪽을 집을 지키는 게 조금 더 좋았고요. 김은지 선수가 그리고 1로 막았으면 이게 좀 퍼센트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막았으면 여기서라도 여기를 날일자를 둬서 이 하변 쪽을 키워갔어야 돼요. 하변 쪽을 이런 식으로 지금 흙의 유일한 모양이잖아요. 여기를 크게 키워갔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김은지 선수의 음운수가 여기서 0커프 나와요. 여기를 둬서 100이 날일자를 맞아서 하변이 지워져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흙이 집이 날 때가 없어졌어요. 여기 뒀는데 이걸 딱 갈수해버리니까 강도윤 선수가 냉정하게 갈수를 딱 해버렸죠. 이수로 이 흙 7점이 죽었습니다. 수상전이 흙이 부족해요. 딱 잡아두니까 100집이 여기가 거의 30집 이상 났고 흙이 집이 날 때가 별로 없는 바둑이 되어버렸어요. 이래서는 확실히 100을 잡은 강도윤 선수가 바둑이 편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아직 결정적으로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닌데 여기서 또 한 번 싸움이 벌어져요. 이렇게 싸움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이 부처간수가 사실상의 패착이 아닌가 싶어요. 이수로는 여기를 일단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흙이 살 때 여기를 지키고 가는 형태가 갔으면 아직 100이 조금 편하다고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긴바둑이었는데 이 부처간수가 너무 약간 기분을 낸 수예요. 기분을 낸 수. 이게 뭔가 나가면 틀어막아서 이거는 괜찮은데 계속 딱 고치고 계속 틀어막으면 이건 흙이 하죠. 근데 여기서 쓱 젖혀버리니까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단수를 치니까 나갈 때 100이 그냥 여기 두면 밑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밑에가 이렇게 끊으면 중앙이 봉쇄가 안되기 때문에 김은지 선수가 착각을 한건지 뭔가 판단을 잘못한건지 큰 실수가 나왔어요. 실전에는 그냥 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괴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이 안 돼요. 찍는 것 때문에 밑에 두 점이 죽어있습니다. 이 두 점이 왜 크냐면 이 돌이 살아있었으면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살았으면 이 100이 못살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하나 가입수를 해야 되는 곳이었는데 가입수를 안해도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100이 완전히 편해졌고요. 그 후로도 조금 실수가 나오죠. 이 장면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 장면에서도 여기 끼우고 나간 수가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때도 여기 찔러 놓고 한 칸을 뛰어서 여기랑 단수치고 나가면서 뭔가 여기를 계속 복잡하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이쪽을 정리를 하면 안 되고 한 칸 뛰어서 버텼으면 변화가 어려웠어요. 100도 근데 여기서 나간 수가 패착입니다. 이거는 100이 추구는 안되지만 이걸 단수쳐서 쭉 돌리고 딱 호구쳐버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완전히 깔끔하게 바둑이 다 정리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서는 이 바둑은 도저히 해볼 데가 없는 그런 바둑이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여기서 끝이 났어요. 결국은 끝까지 진행이 됐지만 아 뭐 256수까지 엄청나게 오래 진행이 됐지만 그 후로는 김은지 선수가 단 한 번도 찬스가 없었고요. 강동윤 선수의 아주 깔끔한 마무리가 나온 그런 한판이었습니다.